안녕하세요. 그리운 어머니 가겠습니다. 부르면 부를 수 가슴이 어디고 눈 씌우리 눈노무니 무엇이 그리도 그렇냐 그렇게 가셨나요 남은 사람 남은 가족 오리뜸식 어찌 살라고 기도 안 보고 가셨나요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 이 두려 이 두려 한글 잊을 수 있을까요 보고 싶은 어머니 살아 생전 우려한 이 자식 눈물로 피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올 멀고 다만 그 여행길이 기도 안 보고 가셨나요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 남은 사랑 남은 가족 어린 자식 어찌 살라고 기도 안 보고 가셨나요 보고 싶은 나의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만 많으면 밤을 새울 수 있는데 유명한